40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1. 증인입니다. 2. 증거입니다. 3. 피해자입니다. 4. 가해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1. 증인입니다. 2. 증거입니다. 3. 피해자입니다. 4. 가해자입니다. 2번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음란물을 보고 있습니다. 2. 동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3. 성적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4. 신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3번.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강요하고 있습니다. 2. 신고하고 있습니다. 3. 요구하고 있습니다. 4.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강요하고 있습니다. 2. 신고하고 있습니다. 3. 요구하고 있습니다. 4. 표현하고 있습니다.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직장 안에서의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는 정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야 합니다. 5. 만일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5. 사진을 찍거나 녹음을 하시고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을 정확하게 써놓아야 합니다. 5. 다시 들으십시오. 6. 직장 안에서의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는 정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야 합니다. 6. 만일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7. 그리고 상대방이 한 말이나 행동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십시오. 7. 사진을 찍거나 녹음을 하시고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을 정확하게 써놓아야 합니다. 10.8. bones 9.概